너를 마주하면 뭐라고 나를 끝내야 할까 이 밤이 너를 불렀더니 우리를 무궁에 대고 그려봤어 바람이 부는 언덕에 걸터앉았네 아마 우리 다른 곳에서 같은 달을 보고 있겠지 나의 죽게만 또 잘 비가 올 거야 얼마나 많은 나를 삼켰을까 지금의 너는 어딜까 다시마 흐르는 바쁘기에 참 열없네 아마 우리 다른 곳에서 고통도 보고 있겠지 우리 다른 곳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